오늘 탄 사람이 저 사람 같아. 남자! 저거. 커피 한잔 할래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 친구 아니야, 아니야. 그 친구 아니야. 대현이, 음반 나와라, 솔로. 알고 있습니다. 그저께 뭐. 위드커피인가요, 위드커피? 그냥 커피입니다. 그냥 커피. 미크커피 좋아하는데. 그냥 커피. 그냥 커피예요. 링숭링숭하잖아, 아니야, 아니야. 바리스타가 부른 거예요? 제가 부른 거예요. 그건 자격증이, 그 정도면. 아, 계속 웃던데? 아, 계속 웃겨, 계속 웃겨. 빨리, 빨리 문자, 문자. 어서오세요. 커피 한잔 타드릴게요. 오, 좋다, 좋다. 오, 커피잔에. 아, 저기. 아, 저기. 여기다가 얘 뒤에 보면. 옆에 앉아 날래요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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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너 뭐하는 거야, 노래 안 시켰어. 노래 안 시켰어요. 아니, 저 옛날 제 노래인데 요즘 역주행을 많이 해가지고. 무슨 역주행이야. 무슨 누가 역주행. 다 부르고 싶으면. 아니, 옛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다 역주행인데. 아니, 이거 다 역주행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야 돼. 그게 그렇게 하면. 하구해, 하구. 하구해. 하구해, 하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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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슨 소리야., 아. 상처 돼요, 또 다 흘러. 저 노래. 상처 대역주행아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아